무슨 신경변화 있었던 걸까? 나는 솔로 16기 옥순 인스타 업로드 사진과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옥순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의 짧은 영상과 함께 근황을 알리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과 네티즌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16기 옥순은 저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응원한다. 라며 제게 오는 행복을 같이 나누어 행복하고 싶다. 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순은 앞머리를 내리고 단발로 변신한 모습을 인스타를 통해 영상으로 깜짝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6기 옥순은 심경변화라도 있었던 것인지 옥순은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자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다. 어렵게 결정해서 나가셨을 텐데 옥순님 억울하실 상황인데도 타인을 절대 깎아내리지 않으신다. 진짜 단단하고 올고든 성격 너무 멋지다. 광수님 댓글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인상적이고 좋아보인다. 와 탈인간급 미모다.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응원과 격려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한편 옥순은 서양화가로 활동 중이며 이혼 이력이 있지만 아이는 없는 것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